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호남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 때와는 달랐습니다. 각본 없는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의 답변엔 막힘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사와 다짐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권위를 내려놓고 소통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이렇게 대중들한테 더 알려줄 때 그 진실성에서 저희가 더 와닿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서민과 약자를 우선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보나 그런 거 챙기실 때 잘한다고 생각하죠. 전과 다르잖아요. 특히 호남인의 평가는 더욱 후합니다. 국정수행평가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줄곧 90% 이상을 유지했고 전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5.18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인사차별을 없애고 균형발전의 의지를 밝힌 점들이 호남의 기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최고의 지지를 받다가 임기 말에 지지율이 6%까지 추락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는 그래서 두고두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윤희입니다.